그리워지면 어찌합니까 생각이 날 때면 어찌합니까 밀려오는 외도를 혼자서 있을 때도 멀리서도 생각나는 건 당신입니다 지금은 우리 서로 헤어져 있다 해도 나에겐 당신 밖에 그 누가 있나요 허전해지면 어찌합니까 외로워질 때면 어찌합니까 밀려오는 그리움을 혼자서 있을 때도 멀리서도 생각나는 건 당신입니다 지금은 우리 서로 헤어져 있다 해도 나에겐 당신 밖에 그리워지면 어찌합니까 생각이 날 때면 어찌합니까 밀려오는 외로움을 밀려오는 외로움을 나에겐 당신 밖에 그 누가 있나요 아주를 본 그런 날 그리워지면 어찌합니까